아기 기저귀 고르는 꿀팁 아기의 개월별 체중별 기저귀를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리원을 한 10년간 운영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은 기저귀를 써봤어요 시대별로 유행하는 기저귀가 좀 다릅니다 제가 10년 전에 운영할 때는 일본 기저귀가 단연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일본 기저귀가 엄청 유행을 했고요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대나무로 아주 천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저귀들이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저귀가 너무 뻣뻣하고 두꺼운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불편할 거지만 그래도 소재가 안전하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볍고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좋은 기저귀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제가 엄마들에게 방문 코칭을 가서 우리 아기 기저귀 가를 기회가 한 두세 시간 동안 두세 번은 있어요 그럼 기저귀를 갈다 보면 제가 너무 많은 기저귀들을 만져보니까 아 이거 소재부터 아 이거 좀 뻣뻣하구나 아 이거 아기가 좀 불편하겠구나 아 이거는 너무 무겁다 소변 싸고 나면 되게 무겁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 아 이 기저귀는 좀 불편하겠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기저귀를 한 종류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종류가 있는 기저귀가 있으면 제가 그 두 개 중에 아 엄마 이 기저귀가 더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 아기가 좀 촉각이 민감하니까 이렇게 가볍고 부드럽고 얇은 기저귀를 아기한테 써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하곤 하거든요 그래야 채우는 엄마도 아기가 덜 우니까 편하고 우리 기저귀를 입고 있는 아기들도 촉각에 부드럽다는 편안하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편안합니다 아기가 아주 어릴 때 신생아부터 6개월까지는요 착용감이 좋고 흡수력이 뛰어나고 소재가 정말 안전하고 부드럽고 얇은 것을 써주셔야 돼요 신생아 때부터 6개월까지는 아기의 촉각이 정말 민감해요 그래서 소재가 안전하고 부드럽고 흡수가 정말 잘 되면서 역류하지 않는 그리고 얇고 가벼운 기저귀를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기들은요 활동량이 정말 많죠 안고 기고 일어서고 또 짚고 막 걸어다니고 해요 그렇게 활동이 많은 아기들은요 역류 방지력이 좋아야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기저귀를 써주셔야 되세요 통풍이 전체적으로 잘 돼서 아기가 움직이 많아서 땀을 흘려도 찝찝하지 않도록 그런 기저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이 많은 아기들은 당연히 얇은 기저귀를 쓰고 있어야 소변을 흡수한 이후에도 굉장히 편안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12개월 이후의 아기들은 외출이 많아요 아기의 바디핏을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기의 패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레깅스를 입을 때도요 엉덩이가 너무 두툼한 거 정말 보기 흥해요 그리고 앞에서 바라봤을 때 아기의 Y존이 이렇게 두툼하게 부풀어 있는 상태로 사진 찍어보세요 두구두구 후회해요 인스타에도 못 올려 그래서 아주 얇고 가벼운 소재 정말 얇아야 바디핏이 궁뎅이 핏이 살아있는 거 궁뎅이 핏이 그래서 이렇게 얇은 기저귀를 사용해 주셔서 딱 기저귀를 착용하고 레깅스를 딱 입었을 때 그리고 운동화 딱 신겼을 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기의 뒷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를 꼭 확인하고 기저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 아무데서나 기저귀를 갈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카페를 갔을 때도 그냥 카페 의자에서 갈기가 민망하고 또 화장실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기저귀 교환대가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거기 아기를 눕혀서 기저귀 가는 것도 다들 있으니까 가는 거지 사실은 찝찝하고 갈고 싶지 않죠 그런데 흡수력이 적고 영유 방지력이 좋은 기저귀를 선택한다면 기저귀를 많이 갈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최소로 갈 수 있는 기저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외출할 때는 기저귀 가는 횟수가 현저히 적어야 엄마가 편안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저귀들은 굉장히 가벼워요 엄청 가볍네요 예전 기저귀는요 16g에서 18g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왜 소비용 무게 잴 때 이렇게 기저귀 이렇게 딱 체중계에다 딱 잴 때 마이너스 18g씩 꼭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2g, 3g 엄청 가볍게 좋은 기저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볍고 얇은 기저귀를 사용해 보세요 또 기저귀 가방은 아기용품을 이것저것 담다 보면 불룩해져요 안 그래도 담을 게 많은데 기저귀가 너무 부피가 크고 얇지 않으면 엄청 불룩해 보여요 얇고 가벼운 기저귀를 고르면 특히 명절 때 지방을 인도 간다던가 기차를 타거나 혹은 여행 갈 때 진 챙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캐리어에도 많은 양이 들어가고 엄마가 들고 다니는 기저귀 가방에도 얇으니까 두세 장 더 넣을 수 있어요 기저귀 가방을 챙겼을 때 기저귀 가방이 불룩하지 않고 가볍다면 훨씬 좋겠죠 엄마들이 기저귀를 고를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 경제적인 것을 고르시고 싶을 거예요 우리 아기에게 좋은 기저귀를 골라줄 때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당 가격을 다 계산해 보시고 알뜰살뜰 구매를 하실 거예요 흡수력이 좋고 영유가 되지 않는 기저귀는 자주 갈아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장당 가격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경제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기 기저귀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기가 어릴 때는 흡수력이 좋고 영유 방지력이 뛰어난 기저귀를 고르세요 6개월 이후 아기의 활동력이 높아질 때는요 통풍력이 좋고 영유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돌 이후부터 24개월, 36개월까지 우리 아기 기저귀를 떼는 날까지는요 바디핏을 고려하셔서 우리 아기의 패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얇고 무겁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소재가 안전한 거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우리 엄마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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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